안녕하세요. 이민 컨설턴트 허인영입니다. 영주권 최종 승인을 받으신 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영주권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는데 막상 받고 보니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네 라고 말하기도 하시지만 오매불망 영주권만 바라보고 달려온 지난 2, 3년을 생각하면 축하 파티 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캐나다 영주권 가치를 돈으로 환산했을 때 5억이다 10억 이상이다 라는 말들을 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인생에 큰 거 하나 해냈으니 스스로에게 토닥토닥 한번 해주세요. 영주권 승인 소식을 받자마자 많은 분들이 당장 한국에 다녀오고 싶다. 이제 나도 회사 관두고 무료로 영어 공부하면서 당분간 쉬어야지 하시는데요. 하지만 잠시 기다려주세요. 회사를 그만두시더라도 반드시 잠깐 몇 가지 체크한 후에 결정을 해주세요. 첫째, 랜딩 절차가 다 끝난 후에 다른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영주권 심사 마지막 단계에서 당신의 영주권 심사가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라는 레터가 오는데요. 이 단계에서 섣불리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시면 안 됩니다. 랜딩 절차까지 마무리되어야 진짜 영주권자가 되시는 거예요. 팬데믹 이전의 랜딩은 입국 시에만 할 수 있었습니다. 즉, 내가 캐나다에 있더라도 일부러 출국을 했다가 입국을 해야 랜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로는 캐나다에 있는 사람은 온라인으로 랜딩이 가능해졌습니다. 온라인 랜딩이란 첫째, 이메일로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지 체크를 합니다. 둘째, 온라인 포탈을 생성하고 셋째, 온라인 포탈상에 사진과 주소를 업로드합니다. 그리고 PR카드를 수령할 주소를 다시 한번 컨펌하셔야 됩니다. 드디어 ECOPR을 받으면 그 순간부터 영주권자가 됩니다. ECOPR 절차 중에 이민국은 영주권 카드 발급 절차도 밟아주는데요. 영주권 카드는 내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랜딩 절차 중에 담당자가 나를 대신해서 이민국의 PR카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랜딩 과정이 끝나서 진짜 영주권자가 되었으니 축하 겸 해외여행을 가도 될까요? 아닙니다. 영주권 카드가 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랜딩 절차가 끝나면 영주권자인 것은 맞지만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영주권 카드가 있어야 합니다. 여행을 가려면 여권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영주권 카드는 영주권자의 여행용 신분증입니다. 영주권 카드를 소지하지 않고 해외로 나가시면 나갈 땐 괜찮은데 캐나다로 돌아올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영주권 카드는 보통 한 달 전으로 발행이 되는데 개인별로 빠른 경우는 2주 만에도 어떤 경우는 3, 4개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또 온 가족의 카드가 한꺼번에 오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 각각 발행이 돼서 가족 중 누구는 빨리 받았는데 누구는 엄청 늦게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행 계획은 온 가족이 피할 카드를 손에 질 때까지 잠시만 더 기다려주세요. 다음은 의료보험 카드와 신카드를 업데이트합니다. 취업비자나 학생비자 소지자의 의료보험 카드와 신카드는 비자 만료 기간과 동일하게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이제 영주권자가 되셨으니 유효기간이 없는 의료보험 카드와 신카드로 변경하셔야겠죠. 일하는 곳에도 새로운 신 넘버로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자녀 학교에도 영주권을 받았다는 점 업데이트해 줍니다. 그동안 자녀 학교에서 비자 만료가 다가올 때마다 새로운 비자를 내라는 독촉을 받으셨을 거예요. 이제 자녀가 영주권자로 등록되면 더 이상 비자를 업데이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외에도 만일 부모님, 조부모님을 초청하고 싶다면 이제부터 구체적인 계획도 세울 수 있습니다. 부모 초청은 1년에 단 한 번 초청의 기회가 있고 또 초청인은 3년간 일정 금액 이상의 수입을 증명해야 하니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자격 조건을 만들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주권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도 꼭 확인해 보세요. 캐나다는 국민들에게 일정 수준의 영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영어 교육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또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무료 혹은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대학 입학도 현지인과 같은 비용을 내고 정부 보조금이나 학자금 융자를 받으면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은행 융자를 받아서 집을 사거나 세금 보고 시에도 영주권자임을 밝히시고 본인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정부 보조가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COPR 레터를 받는 순간 영주권자라고 말씀드렸죠. 캐나다는 직업 선택과 거주지 선택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고용주에게 영주권을 지원받았더라도 주정부 이민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았더라도 이직을 할 수도 있고 타주로 이주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캐나다에서 슬기로운 영주권 생활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